이상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 교수님 어떻게 빛 전문가가 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로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 가면 누워가지고 별을 보면 막 별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빛을 좋아하게 됐고 이런 노래 혹시 박 박사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별 가족의 나의 작은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반짝이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이런 노래예요 어렸을 때 그냥 막연히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막연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하고 하는 연구가 저희 실험실에서는 학생들하고 빛을 새로 만들어내요 레이저를 만들기도 하고 그 빛과 물질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시적인 현상들도 보고 아니면 새로운 안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현상들도 보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빛 같은 존재는 어떤 거죠? 저는 빛 같은 존재인 분이 계신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일 가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처음 독일 가서 만난 분이 독일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방과 후에도 거의 몇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독일어도 가르쳐주시고 다른 문제에서 빛 같은 존재이셨죠 그분이 또 저한테 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항상 네가 힘들고 이럴 때도 강박해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힘들 때도 독일에서 생활할 때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삶의 모터가 됐고 빛 같은 말씀이고 독일어 선생님이 빛 같은 존재이셨죠 어릴 적에 독일에서 생활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씩 들려주셨는데 독일 과학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독일 과학의 경쟁력이라 하면 한마디로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받다 보면 절대 주입식 교육은 절대 하지 않고요 모든 문제를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풀게 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많이 해요 프레임을 딱 정해주면 그걸 원리를 기본 원리를 생각하는 힘을 되게 잃게 되는 게 독일에서는 지향하는 바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은 저희는 미리 다 정석을 다 공부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만 되면 이렇게 손들면 가갈시키면 앞에서 공식 알고 다 푸는 거 그래가지고 너무 뿌듯했죠 근데 그 시절에 우리 학생들 어떤 친구들의 시험지를 보면 뭐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약간 자만한 마음도 있죠 얘네 수학 진짜 못한다 근데 제가 이제 고학년이 되고 대학 가고 했더니 얘네 창의력은 진짜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독일의 과학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가 재미가 없거나 그만두고 싶으신 순간 있으신가요?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실험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하다 보면 그동안 6개월 동안 한 게 이게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좀 삽질을 했다 뭐 이런 이런 생각도 있으면 그리고 실험이 돼 실험하는 사람들은 뭐 밤새도록 실험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험이 잘 되고 있어서 오늘은 내가 이것까지 잘하고 가야지 하다가 보면 그게 완전 틀어져서 또 한 몇 개월 날리고 이러면 이걸 다 부셔버릴까? 부셔버릴까? 관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되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거는 그러면서 하나를 해결했을 때 또 거기에서 희열이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약간 중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고 연구를 하다가 결국 호기심으로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호기심도 많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걸 재밌어하고 그게 이제 꾸준히 쭉 지속되기를 바라고 했죠